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제가 일요일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주일이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원로 목사의 설교 방송과 관련한 글이 올라와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나온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옥 목사의 설교 방송 화면을 한 이용자가 캡쳐를 했는데 하단에 적힌 설교 주제가 정권교체였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 주제가 정권교체였다고요? 정권교체요. 그래서 캡쳐 화면을 올린 이용자도 대체 뭐하는 거냐. 성경에 정권교체라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다른 단어는 아니죠. 다른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설마 설교 주제가 실제로 정권교체인가 싶어서 설교 영상을 찾아봤는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대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에 삐깔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도하는 성교 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3월 9일 선거요. 3월 9일. 3월 9일 선거에 정권교체를 해야 그런 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호응도 끌어내고요.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좀 몇 군데 설교 방송 내내 나왔습니다. 3월 9일까지 언급해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46분짜리 설교 영상을 전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든지 홍준표 의원의 경선 결과 승복을 추켜세우면서 격려를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뚱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성주에 싸드는 철수시키겠다 뭐 이라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참 쉬운 말로 골치 아픈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를 했는데 그 2등 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기타하더라고요. 자기가 억울하게 졌는데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 아주 심량을 다하겠다. 국민 정신이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7년 3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중국 cctv하고 했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발언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 목사가 김진옥 목사라고요. 네. 혹시 그 뉴라이트 이끌었던 그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70년대에는 빈민운동 대부였다가 2000년대에는 일명 뉴라이트 운동 대부로 변신한 인물인데 뉴라이트 전국연합 의장을 지낸 뒤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수 개신교계 내에서도 강성 발언으로 유명한데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서 주사파가 세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가 하면 전 목사의 이단 발언 논란 때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대표적인 교계의 인사였습니다. 올 초 코로나 4차 유행이 한창일 때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선집중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보금 특정 구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권교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그게 몹시 궁금해서 설교방송을 다 들었는데 요한보금 얘기는 정작 설교를 시작하고 한 40여 분이 지났을 때 마지막 대목이 살짝 나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미국 주도의 쿼드에 우리가 참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주로 보수적인 정치 견해를 푸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했었고 요한보금 2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성전에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딴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구태적인 옛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신앙을 세우겠다 이런 선언인데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을 민주당 정권을 허물고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그 앞뒤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의 교회를 동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대목 직접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성경으로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인용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실지 오히려 저는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결론을 읽게 되죠. 모든 건 육관자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